음 뭐지? 프레퍼에 쪽지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잠겼다 어디야? 여기야? 물에 잠긴 자금 추적 아 저기네 바로 앞인데? 뭐야 자기는 안가고 나보고 가래 그것도 신참인데 나는 심지어 보트가 없잖아 보트가 보트가 아저씨 보트를 줘야지 가지 보트가 없잖아 아저씨 걸어가라고 저건가 보트 보트 창고로 들어가는 길 보트 창고로 들어가는 길 보트 창고로 들어가는 길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이거 안 보이네? 위에 올라오니까 안 보이네 어 아닌데? 어 아 내부를 수색하는 거구나 뭐야 뭐야 이게 끝이야?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나? 아니 아닌데? 여기가 맞는데? 여기를 수색하는 건데 보트 창고로 들어가는 길 찾기 여기가 맞는데 그러면 여기도 아니고 그니까 여기가 맞는데 보트하우스 아 여기구나 열쇠가 필요해 열쇠를 찾으려면 열쇠를 찾으려면 열쇠를 찾으려면 여기를 뒤지면 되겠죠 위에는 분명히 있었고 위에는 분명히 없었고 열쇠가 그죠?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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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열쇠가 있는건가? 지금 열쇠가 없거든요 근처에는 열쇠가 안에 있나? 어? 잠깐만 아닌데? 그니까 요 저 앞에 있는 오두막이 좀 수상하죠? 덤벼이씨 애들 저기 있긴 해 저 바로 앞에 있긴 해 뛰는게 없구나 이거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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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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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수상.. 수상하는거 없어? 흐흐흫 수상하는거 없어? 어? 응? 아니야? 키가 어디있을까요? 힌트를 한번 다시 볼까요? 힌트가 있나? 일찌에서 보기 는 뭐 없어 에이 설마요 잠수에서 초반부터 스펙테클하게 간다고? 아니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어쩔 수가 없거든 열쇠가 멀리 있을 수가 없어 초반에는 초반에는 열쇠가 멀리 있을 이유가 없죠 전혀 어 아닌가? 멀리 있나? 전혀 멀리 있나? 물 밑에 있다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잠깐만 열쇠가 여깄네 뭐야 그냥 아니 심지어 열쇠가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열쇠가 없었어도 그냥 돌아서 나가서도 됐어 와 여깄네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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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너무 죽는 소리를 내냐 너 왜 죽는 소리를 내냐 파이프로 물을 빼라 이게 반짝거리긴 하거든 아호 아호 물이 빠지나요? 아호 물이 빠지는구나 이게 들어가는 길이 아니었나봐 그냥 무식하게 들어가는게 아니었나봐 그냥 무식하게 들어가는게 아니었나봐 좋아 어우 너무 너무 프레시가 너무 프레시가 너무 눈이 부시다 이걸 들어야되나? 이걸 들어야되나? 어? 다시 아 여기가 왔는데 여기서 뭔가를 하라는거구나 아 여기가 왔는데 흠 미치겠네 여기서 지금 뭔가를 하라는건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걸 던지면 되나? 이걸 던지면 되나? 아이씨 그냥 부수는거 부수는거였어 아이씨 에이씨 아이씨 어? 잠깐 활 활이다 그렇지 역시 이런게임은 활이다 뭐야 돈이 필요해? 전투용으로 싸울 때 필요한 돈이 필요한건가? 제작 뭔가 제작이 되나보네요 총이야? 활이야? 활이지 어떤 게임이든 화살은 화살은 후수가 돼 하지만 총알은 무조건 주워먹어야 된다는거 어? 뭐하라고 그랬지? 아이씨가 뭐하라고 그랬지? 까먹었는데? 뭐야 뭐하라고 이제 다 먹을만큼 먹었는데? 이제 뭐하라는거지? 아저씨 나 이제 뭐해야되요 아저씨 나 이제 뭐해야되요 다 먹을만큼 먹었는데? 다 먹을만큼 먹으면 다 먹을만큼 먹음 뭐해 다 먹을만큼 먹으면 만큼 먹으면 안쓰죠 하면 그냥 지 Psych 아저씨 나 이제 뭐해야되요 쟤들 잡으라는건가? 여기 다 털어먹었는데 여기 사람이 있거든요 어림없는뻘 아 이거 세게 누르면 나갈려나? 길게 누르면 나갈려나? 저기까지? 어? 어디갔어? 여기 있다 어림없죠 뭐하라고 이제 이제 뭐하라고 이제 뭐해야되나? 어이씨 이렇게 불친절한 게임들이 있어 이제 뭐해야되나? 어이씨 이렇게 불친절한 게임들이 있어 뭐 이런 불친절한 게임들이 있어 뭐하라고 이제 이제 아 왔다 뭔가 왔다 아 교단 전초기지 달아나기 오케이 오케이 아 뒤에 있나 보다 좋겠다 아 아 이라 오 됐다 아 이렇게 전초기질 하나씩 하나씩 잡아먹는거구나 아하 이렇게 전초기질 하나씩 하나씩 주워 먹는거구나 아 나 근데 화살 화살 복구해야 되는데 그니까 햇살이 되게 밝네요 이거 어 너 뭐냐 야 너 뭐냐 너 언제와서 여기와서 지금 일하고있냐 뭐지 이거 왜 활성화가 안되지 주워 먹을거 주워 먹을거 없냐 야 아까 그 시체수속도 못했는데 이렇게 가 넘어가 버리면 화살도 화살수도 못했는데 야 화살 줘라 이것도 못들어가고 어떡하라는거야 가자 미션 깨러 낚시부두로 이동하기 낚시부두로 이동하기 낚시부두로 이동하기 바로 바로 여기네요 인지를 구출하여 교단에게 막서 싸우십시오 아 아 아까 언뜻 보면서 저기 하나 얘들 지키고 있단 말이야 어느새 와서 또 지키고 있네 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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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위에서 싸움놨는데 되게 웃기네요 되게 밝은데서 싸움놨는데 아니 저 바로 위에서 싸움놨는데 아래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게 말이 되나? 석경이 진다 죽이자 이 새끼야 이런 씨 화살 다 떨어졌나봐 진짜 씨 화살을 못 쏘니까 야 야 작작 좀 움직여라 작작 좀 아 아 진짜 화살 떨어졌나봐 아 아 아냐 총 안쓸거야 화살 쓸건데 뭐야 얜 뭐야 고용하라고? 아 고용도 돼? 한번 해보자 너 너 이거 아닌데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화살인데 아이고 화살이 크아 화살이 너무 없는데 큰일 났는데 어떻게 일단 곤총으로 좀 비비다가 안되겠어요 권총으로 좀 비비다가 권총으로 비비다가 화살 좀 모아서 화살로 해야지 너 나 따라오고 있냐? 어 나 따라오고 있네 좋아요 화살을 나중에 살 수가 있다고요? 하긴 돈 주고 사니 돈 주고 돈을 모으는 거 보니까 그러면 아냐아냐 활은 들고 있어야 돼 그냥 차라리 권총으로 권총으로 그냥 하고 권총으로 싸우고 당분간은 아 초반에 총 써도 돼요? 영병이 목표지점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합니다 야 별개다 영병 영병 별개다 영병 별개다 어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